이달 들어 하루걸러 비날씨가 이어지면서 농작물에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. 특히 쪽파의 병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. 홍세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. 소확을 한 달 앞둔 쪽파밭입니다. 잎은 노랗게 말랐고 줄기는 힘없이 모두 쓰러져 마치 시든 잡초더미를 연상시킵니다. 줄기를 잡아당기자 땅속 뿌리마저 짓물러 썩어가고 있습니다. 무성하고 진한 녹색잎과 함께 튼튼한 꽃대가 올라온 건강한 쪽파와 비교하면 심각한 상황. 한 해 농사를 포기해야 할 처지에 놓인 농민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. 인건비 들어가지 지금까지 들어가면 농약대, 비롯대, 기타 잡비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농가들의 돈이 들어갔는데 이 돈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막막하다는 얘기죠. 이렇게 쪽파잎이 노랗게 시드는 것뿐만 아니라 하얀 반점이 생기는 잿빛 곰팡이 병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. 제주시 구자읍과 우도 등 피해 지역은 40여 헥타르로 전체 쪽파재배 면적의 20%를 넘고 있습니다. 지난 2월과 3월 비교적 따뜻한 날씨가 이어진 데다 최근 잦은 비날씨로 잎이 노랗게 타들어가는 노균병과 잿빛 곰팡이 등 병해가 확산된 겁니다. 유난히 원래 비가 많이 왔습니다 해서 습기가 많은 상태에서 또 밭에 따라서 모래 땅은 괜찮은데 참흑 땅 같은 경우에는 비가 내리면 물이 잘 안 빠져서 농업기술원은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예방 약재를 살포하는 한편 농작물을 길러낼 수 있는 땅의 힘이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작물을 돌려가며 재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MBC 뉴스 홍수연입니다.